Q.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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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불길하다? 왜 아이스박스가 4개가 있냐? 맞는 데 아닌가? 정답은? 그거 음료수 아니에요? 커피 진짜? 스트레이트 해야 돼 와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겠다 I like it 저 그거 아니야? 까나리 액젓? 까나리 컨디 지금 나는 까나리 액젓도 맛있을 것 같아 복불복 TV&O CJ 산하예요 네 자 그러면 슬슬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테이블에는 말라죽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병만 있죠? 다 마셨어요 여러분 옆에 아이스박스 있는 거 보이세요? 네 한번 열어봐 주세요 어?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아이스만 있어요 네 아이스만 있죠 여러분의 아이스박스를 채우기 위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잘 하지 못하면 오늘 같은 날씨에 그룹 해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조율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세븐틴은 가능하면 갈증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좋다 저 앞에 보면 저 반원 안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고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스박스 4개 그리고 커피 스테이션 물 이렇게 있는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네 술래에게 걸리지 않은 상태로 저 결승선 노란 결승선 보이시죠 아 뭘까 저 결승선을 통과하시면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는 여러분의 거가 되는 겁니다 예이 다 이해하셨죠? 우와 다 이해하셨죠? 제가 음료수에 챙겨 드리겠습니다 어? 할만할 것 같은데? 어? 그냥 안 걸리고 가면 된다는 거잖아 커피 마시고 싶다 나도 이 게임에서의 술래는 한 명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세계 최초의 케이팝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아 우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승관님께서 저 부승관님께 한 것만 여쭤볼게요 네 세븐틴 동료들이 네 움직였는데 같은 동료라고 눈을 질끈 감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가차없이 설마 아 괜찮아요 여기 계신 아티스트분들보다도 제가 애정도가 없어서 이분들한테 부릅뜨고 재칠게요 부릅뜨고 재칠게요 저희도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계약으로 그럼 단순히 계약으로 묶인 사이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적합한 인물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부승관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술래 역할을 좀 가자 승관아 PD님 저에게 너무나 막중한 끝 부승관 부승관 우리 잘생겼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야 잘생겼다 누구야 잘생겼다 누구야 잘생겼다 누구야 잘생겼다 승관아 정말 좋아하거든 잘생겼다 좋아해요 자 우리 부승관님이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한 박스를 오 나도 아는 거 멤버분들은 출발선 안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보면 커피 여러분 갖다 드릴게요 아 좀 좀 좀 문 풀어야겠어 이건 조금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 이건 조금 열심히 잘해야 될 거 같고 잠시만 카메라에 또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평소 같으면 절도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아하 다시 말해봐 카메라 찍고 있나? 아니 호시야 호시야 이 테이블을 듣고 내가 빨리 뛰어서 승관이 눈을 가리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조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리 가져와야 돼 우리 가리고 갈래? 다 같이 이렇게? 네 누구진 모르겠 주머니 다녀라 근데 이게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서 왠지 아이스크림 있을 거 같아 키 큰 선배님들 뒤에서 숨어서 가자 어? 누구? 그냥 빨리 빨리 갔다 빨리 빨리 오자 우린 그냥 우린 그냥 우린 그냥 그럼 저희는 그냥 먹고 싶은 거 각자 가서 가져오는 걸로 아니 그래도 안 걸릴 거잖아 모르니까 두 당 세 개를 짚는 거라 지금부터 두 당 세 개? 두 당 세 개 두 당 세 개 다 오셨나요? 네 각자 다 앞머리 정리하시고 땀 한번 딱 드시고 네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거는 편안하게 길게 한번 움직이시라고 저 길게 자 시작할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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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처음 거는 편안하게 길게 한번 움직이시라고 저 길게 자 자 나부터 갈게 가도 되잖아 가도 되잖아 시작할게요 파이프 가이브 고치 됐습니다 가이브 고치 됐습니다 한이 언제 갔어? 형, 형, 이거 같이 들죠 테이프 들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지금 뭔 짓이야 이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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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저저저저저!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아 차가! 아 차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차가! 아 차가! 형 계속! 아 차가! 아 차가! 진짜 쿨한데? 가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아 차가! 야 나 커피, 나 그거 콜라인 줄 알았어 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귀여워 아 잠시만요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잠시만요 왜 여기 소박이 있어? 너무 차가워해 너무 무거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괜찮으겠어요? 잘한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아 뚜껑이 누구야?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무거워 안 돼요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저한테 잘생겼다 해주셨던 지연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빠지셔야 하는데요 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김민규 씨도 나가주시면 되세요 네 제가 이걸 부착할 때 나가셔야 돼요 아 야호 바로 갈게요 네 이건 뭐야?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기사 가 바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레 characterize 제가 합심을 해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데 썸은 괜찮아요? 썸은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힘들거든 이 상태로 두면 수박 들고 계신 분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곧 가실 것 같아서 지금 수박 들고 계신 분은 어디 계시죠? 여기요 니키야, 니키야 니키야, 니키야 수박 어때? 수박? 수박?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수박 수박 가이브 꽃이 왔습니다 어, 무거워 네, 이제 합심을 해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데 아, 합심을 해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데 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희 건강을 위해서 챙기려고요 저희 또 건강 챙겨야 되니까 건강 파이팅 지금 스쿼트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든데? 지금 스쿼트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든데? 지금 스쿼트하고 있는 거 어디 계시죠? 승관아 빨리 하자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승관아 많이 봐라 자,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어, 진짜 잘 나왔어 네, 준 씨 통과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때려주세요 네, 준 씨 통과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네, 준 씨 통과 아니 네, 준 씨 통과 아니, 양보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더 있어? 수박? 수박 더 있어요 형? 없어 없어 이제 없어 그럼?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잡아! 똥호!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잡아!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 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이브꽃아 하이브야? 하이브야?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어이구! 어이구! 버즈부터 버즐! 자, 연준 씨 탈락이고요! 아, 연준 님 탈락이에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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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는데? 아니, 열었는데 수박이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물들고 왔어, 물들고 왔어. 와, 수박! 아니, 왜 아직 거기 있어? 어? 이현 선배님 혼자 온다고? 아, 너무 웃겨. 다 어디 있는 거야? 잠깐만, 이현 선배님 지금 저기서 음료수 주는 척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형, 왜 거기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 후배들은 수박 옮기고 다 아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 연준 님 탈락이에요. 아, 연준 님 탈락이에요. 잠깐, 보겠어요? 음료수인데, 딱히 맛있어 보이는 건. 아, 연준 님 탈락이에요. 아, 잠깐. 아, 저기 수박 있던데, 반이요? 지금 이현 선배님 지금 후배들만 움직이고 저기서 음료수 주는 척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후배들은 지금 수박 옮기고 다 아는데, 이거.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야, 왜 다 들어갔냐? 어, 뭐야. 야, 왜 다 들어갔냐?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왜 다 들어갔냐? 뭐야!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가, 빨리! 피었습니다. 되게 여유롭다. 아, 가, 빨리!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출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파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오! 선배님 귀여워요. 선배님! 파이팅! 이게 뭐야! 선배님은 지금 남아 계신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배님만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뭔지. 도가니가 안 좋아요. 도가니가 안 좋다는 이유가. 아이고. 오케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자, 편하게 움직이시고 하이브 꽃이 피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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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음료수 시원하게 드시면 됩니다. 와, 수박이 있었어? 뭐예요, 형? 쌍왔어. 와, 진짜 찍혔어. 아니, 뭐라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커피 우리 테이블이 다 챙겼잖아. 누가 커피 테이블을 들고 가고 있더라고. 뭐야,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망고잖아. 야, 우리 수박. 야, 우리 수박 두 개나 있어! 와, 수박 너도 들고 왔어? 네. 오! 수박 두 개나 있어. 와, 커피를 다 낳고 왔네. 하현이 우리 알로아에도 챙겨. 나 알로아냐? 하현이 왜? 하현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하현이 저기. 나 두 걸음 가고 봤는데 언니가 세븐선생님이라고. 커피 챙겼어? 네, 제가 챙겼어. 나 마셔도 되냐, 이거? 마셔요, 마셔요. 진짜? 네. 승관 씨, 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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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 멘트까지 좋았다. 야, 멋있다. 역시 승관리만 가능한 거야. 아우, 부끄러워. 나의 마음 멜로디로 담은 노래 너를 노래해 지금부터 이 노래 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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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져줘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하나씩 먹자. 원래 리얼 시절이야. 리얼 시절이지. 아, 뜨거워. 난 좋은데? 잘라서 나눠드리자.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수박 진짜 잘라먹네. 와우. 와우. 잘 깎는다. 미쳤다. 드 %.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라도, 이걸. 감사합니다. 참회 받았어요. 참회받았어. 참회! 잘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올해 먹은 것 중엔 제일 잘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수박도 주고 갑자기 힘이 났어 수박 먹으니까 엄청 크다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수박 대신에 나눠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야 뭐야 수박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부럽다 잘라서 드려 잘라서 드려 어떻게 먹어 원래 파먹는 거 야 나도 수박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어 야 맛있게 먹어 부럽다 와 감사합니다 야 너네 뭐야 인마 개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민식 다 뺏겼어 야 덩트로 드려 덩트로 주시봐 주시봐 야야야야 야 너네 가만히 있어 야 됐어 이게 더 많이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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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먹어 니키 먹어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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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먹어 야 니키야 마음 잘 받을게 어 저기 어 우리 주시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손만 닦아놓을게 혹시 모르니까 맞이할 준비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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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룬세라 퓨우병이야 룬세라 퓨우병이야 회원님 순박 이쪽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 야 디노야 저쪽도 쳐다보고 있어 아 우리 막내 야 핏줄박 아 핏줄 뭐야 아 핏줄 어?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아 수 빠져라는 멋있는 남자 야 프라기 한 번 한입 해줘라 아 뜯어주라 한 번 일단 전달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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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아 저기 뭐야 뭐예요 왜 핫 뭐야 저기 저쪽 저쪽 현이 형이랑 응 저쪽 드리고 가겠다 감사합니다 어 수아 먹었는데 우리 네 아 드셨어요? 먹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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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또 줘 오다가 말아요 또 고마워 좀 드세요 우리 스태프 될 것도 줄까? 스태프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저기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엔하이핀 파이팅 아 조금 더 입어버렸어요 음 아니 아 아 와 진짜 맛있는데 형 하 뭐라고 좀 살 거 같냐 시원해졌어 행복 뭐 없다 그치? 그럼 이거야 이런 거 이 자연 음식 뭔지 알지 이 순간 완벽한 거야 여기는 Punj커 네 약했듯 몸이 야야야야 좋아 이미 나가 야 가자 나가 가자 샤ytt paths 음 아름다운 목소리 일곱이 꼬리까지 전부 전문 알아서 I don't want to sacrifice I'm living my life 원하는